다음 소식입니다.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가스 냄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름, 울산의 한 주민이 지난 24일 인터넷에 올린 사진인데 그날 경주에서 규모 2.5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SNS에는 지진 운, 그러니까 지진 구름이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구름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진은 조그마한 덩어리의 흰 구름이 생선 비늘이나 물결 모양으로 모인 권저군으로 지진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